박재가와 최고 무인이었던 백동수에 탈찬된 무일도부 동지라는 저는 무회에서의 수록이 되어있습니다. 무회의 24기는 지상회의 18가지와 마상회의 6가지를 포함한 총 24가지의 무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. 당시 조선, 중국, 일본의 무일정수만의 보관소 구성된 무회의 24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전통문화 유산인 것입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전통문화 유산인 것입니다.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인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